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어릴 때 꼭 배우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연필은 그닥 잡을 일이 없는데 서툰 젓가락질은 어떻게든 남들에게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어르신에게 꼭 한 소리 듣곤 합니다. 외국에서는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포크로 밥을 먹으니까 밥상에서 얼굴 붉힐 일이 없을 텐데 아 그냥 저도 포크로 먹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이 다루기 힘든 젓가락을 사용하게 된 걸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젓가락의 문화사입니다. 지구상에서 식사 도구를 가장 먼저 사용한 곳은 고대 중국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식기구로 보이는 신석기 유물이 대량 발견됐는데요. 북방지역의 고대 중국인들은 춥고 건조한 날씨를 견뎌내려고 당시 주식이었던 기장을 끓여서 죽이나 미음을 써먹거나 채소국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맨손으로요. 당연히 손가락이 찢어졌죠.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개 껍질 같은 도구를 사용하다가 이것이 숟가락의 형태로 발전했고요. 젓가락은 사실 끓고 있는 국을 휘휘 젓는 조리 도구로 쓰이다가 국의 건더기를 건져 먹는 용도로 진화해서 식탁에까지 진출한 것이죠. 그렇게 건져 먹는 거 아니야. 이때만 해도 사실 젓가락은 숟가락의 보조 역할을 하는 도구였는데요. 요즘은 젓가락만으로도 밥상을 옳기라는 경우가 많죠. 젓가락이 숟가락의 사용량을 제치게 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됩니다. 결정적으로는 한나라 때 재분 기술의 발달로 국수와 만두가 확산되면서부터 라고 보는데요. 당시 국수의 인기가 그야말로 대륙을 뒤흔들었고 국수를 건지기에 찰떡탬인 젓가락의 주가도 함께 떡상한 거죠. 이후에도 차를 마시는 풍수비 자리를 잡고 점차 국물 음식을 적게 먹으면서 숟가락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합니다. 송나라 말기에는 요리할 때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기름이 많이 묻는 숟가락보다는 젓가락을 선호하게 됐다고 하죠. 젓가락은 이렇게 천천히 자신의 영역을 꾸준히 넓혀왔던 것입니다. 중국에는 배가 고플 때 나뭇가지를 분질러 밥을 먹으면서 젓가락이 처음 생겨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건 젓가락이 그만큼 구하기도 쉽고 제작도 쉬운 식사도구였다는 얘기죠. 반면 유럽의 대표적인 식사도구인 포크는 과거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귀한 대접을 받진 않았죠. 포크는 원래 고기를 굽는 조리 도구였습니다. 그러다 11세기 이탈리아로 결혼해온 비잔틴 제국의 공주가 작은 포크를 가지고 오면서 식사용 포크가 처음 등장했다고 하죠. 그러나 포크라는 혁신을 전파해준 그녀는 이런 비난에 시달립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포크는 악마의 무기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욕을 세게 먹었죠. 그렇게 포크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길을 못 펴고 파스타의 고장인 이탈리아에서만 맴돌다가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에 본격 식사 도구로 떠오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 반귀족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과도한 꾸밈이나 사치는 금기시되었는데요. 그러자 귀족들에게는 신분을 과시할 무언가가 필요해졌습니다. 바로 여기에 포크가 제격이었죠. 금속 재질이라서 비싼 데다가 나는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세련된 사람이야 같은 느낌을 내기에 딱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악의 상징이었던 포크가 세월이 흘러 상류층의 상징이 된 것이죠. 정설은 아니지만 포크의 갈래가 두 개에서 세 개로 바뀐 것은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이념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로 귀족들이 네 갈래의 포크를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대중들도 쉽게 포크를 접하게 됐죠. 유럽 전체가 대포크 시대에 돌입한 것입니다. 젓가락으로 하나 되는 한중일 하지만 세 나라의 젓가락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음식을 식탁 한가운데 두고 나눠 먹는 문화가 있는 중국은 활동 범위가 넓은 긴 젓가락을 쓰고요. 일본은 개인용 밥그릇을 들고 먹기도 하고 섬나라 특성상 생선 반찬이 많기 때문에 젓가락 모양이 짧고 유독 뾰족합니다. 쪼갤 때 삑살이 나면 개킹 받는 이 일회용 나무 젓가락 역시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일본의 토속신앙인 신도에는 채색하지 않은 나무 젓가락이 한 번 입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사람의 영혼이 달라붙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 일본의 외식업체들을 중심으로 일회용 젓가락이 유행했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세트인 것이 국룰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유교의 예법에 영향을 받아서 라는 설도 있고 국밥의 민족답게 국물 음식을 꾸준히 먹어왔기 때문에 밥상에서 숟가락의 존재가 필연적이었다는 견해도 있죠. 일본처럼 국물을 들고 마실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의 전통 그릇은 자기나 놋그릇이라 게뜨겁고 무거워서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젓가락 예절에 관한 자료를 뒤지다가 이런 그림을 발견했는데요. 조상님들도 젓가락질 쉽지 않았나 봅니다. 여기 분명 X자 젓가락질을 하고 계시죠. 역시 젓가락질은 어떻게 하든 밥만 잘 먹으면 됩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교양만두였습니다.